KB국민은행의 이슈가 궁금할 때? 함께하면 더 즐거운 리브 뉴스 룸 보면 되지! 첫 소식부터 만나볼까요? 지금까지 이런 ATM은 없었다! 기능도 업, 디자인도 업! 디지털 요소가 더 강화된 뉴 디지털 ATM! 365일 언제나 고객 스스로 은행 업무 처리가 가능한 디지털 셀프점 플러스에서 만나보세요! 비슷비슷한 형태의 ATM에서 벗어나! 고객에게 더 다양하고 질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뉴 디지털 ATM은 KB국민은행이 국내 최초로 도입했는데요! 42인치 대형 모니터에 심리스한 디자인, 자동 개폐 바이오 인증 모듈 장착 등 기기 외관의 변화로 이용의 즐거움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고요!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심리적 측면을 연구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빠르게 ATM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 화면도 바꿔 바꿔 싹 바뀌었습니다! 뉴 디지털 ATM은 KB국민은행 도남동 지점 내 자동화 코너인 디지털 셀프점 플러스에서 365일 시간 제약 없이 STM과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, 스마트 매니저와 함께 만날 수 있는데요! 변화를 선도하는 KB국민은행의 고객중심 디지털 금융 서비스! 뉴 디지털 ATM으로 지금 만나보세요! 금융 혜택도 생활 혜택도 나에게 필요한 혜택만 쏙쏙 골라 담은 리브 모바일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합니다! 리브 모바일 멤버십은 KB국민은행을 거래하고 리브 모바일에 가입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! 멤버십 금융 혜택으로는 KB국민 프리미엄 적금의 최대 연 1.0%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주는 쿠폰을 제공하고요! 멤버십 생활 혜택으로는 스타벅스와 GS25 편의점, 베이커리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5천원 상당의 모바일 금액권 및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! 멤버십 혜택은 KB 스타클럽 등급에 따라 이용 횟수가 결정되는데요! MVP 등급과 로얄 등급은 연간 6회, 골드 등급과 프리미엄 등급은 연간 4회, 일반 등급은 연간 2회로 금융 혜택과 생활 혜택 중 원하는 항목을 월 1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! 나에게 꼭 필요한 혜택만 골라 쓸 수 있는 리브 모바일 멤버십 서비스! KB국민은행 리브 모바일에서 만나보세요!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청소년의 멘토 KB가 85번째 청소년 학습 공간을 조성했습니다! KB국민은행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전국 85개 지역 아동센터의 학습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학습 공간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학습 활동비도 함께 지원했는데요! 이번에 85번째로 리모델링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한별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습 공간 내 아크리 가림막을 추가로 설치해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었습니다! 더 공부하고 싶고 더 꿈꾸고 싶어지는 새로운 학습 공간에서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길 KB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!